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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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동성애에 대한 필요한 자유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용의 자유라도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정말 인권보도진칙이라고 하는 긴장할 수 없는 이 주식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많은 기자님들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동성애에 대한 인용의 자유라고 축소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강나라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유엔사나 에이저관리드라든지 WHO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정말 쏟아내고 있는 많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인용한 것이 인권보도준칙에 준하여 받을 때 주식을 얻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소수자를 특정치라가 연결지어서 말하지 못한다. 하면 안된다. 이것은 굉장한 언론공사일까 언론당제국가를 만들고 있는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기가 모른 사이에 이 엄청난 언론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 언론의 통제력은 굉장히 싫어요. 통제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게 됩니다. 이 정말 무지해서도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더니 이 그것은 이제 그 연력적 법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통제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에게 인용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 법업협판소는요 흡연자들이 금연법이 위험이다. 소송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침해를 자유한, 자유를 막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막는다.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막는다. 그런데 흡연권과 협력권은 둘 다 중요하다. 흡연권과 협력권은 둘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면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협력권이 우선한다고 해서 이 금연법 위헌 소송은 해소되었습니다. 금연법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협력권, 즉 담비 피우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죠.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우를 벌린다고 왕복성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복추구권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비해서도 인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했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볼 수 있는 의학적인 또는 보건적인 패스와 연결이 됩니다. 왜 협력권이 인정되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볼 때 하루에 20개비씩으로 50년 키우면요 7년 수능의 손해를 법니다. 이건 뭐 이제 우리가 금년 스쿨 같은 거 할 때 공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걸 가르치시고 계신 분도 7자리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권리, 너 그건 안 배피지마 몸이 안 좋아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PC방에서 배피우니 10만원 멀금이야 라고 나라가 지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편에 무엇입니다. 평년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동성애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영어로 호모섹슈얼러트입니다. 남성은 사랑이란 뜻이 아닙니다. 남성은 성망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동성애라는 것은 덴마크의 경우에 그 사례를 봤을 때요. 덴마크는 동성결혼이 흐름이 되는 나라입니다. 롤웨이도 그렇죠. 그런데 초기에 좀 빨리 통과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반 나라들에서 동성커플과 이성커플의 수명을 연구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발표 자료를 보면 24년 정도 수명의 존재를 본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본다면요. 여러분들이 한 날 한 시에 같은 결혼식으로 두 탕을 띈 거예요. 두 커플이 결혼하면 그럴 때 있잖아요. 여름은 이제 몸 되기 전에 날 좋을 때 같은 조회랑 두꺼를 띈 거예요. 그런데 이 커플은 감았던 게 그냥 막 그래서 동성커플인 거예요. 이 커플은 일반인들 이성의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성의자들 커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 한 시에 또 커플들의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추기금을 두 군데 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쪽 커플에서는요. 뭐 좀 이따 애를 났대요. 백일잔치 오래요. 또 뭐 돌잔치 오래요. 그러다니만 좀 이따가 학교 들어갔대요. 뭐 졸업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러다 이제 이 커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이 커플들이 이제 나이가 멀어가지고요. 뭐 나와 같이 늙어가겠죠. 그러다가 뭐 환갑잔치를 한다는 거죠. 아 좀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또 칠순잔치를 한다는 거죠. 가락변이와 천주가 부글버글 한 거죠. 며느리가 들어온 거죠. 사리가 들어온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 한시에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근데 동성커플입니다. 24년에 수명이 손해를 본다였습니다. 그러면 71살이 되어 칠순잔치는 난리와 낚이 집은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마음이 왜 둘 다 죽고 도열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게 덴마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에도 흡연 이상으로 생명권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존속과 예 많은 집중되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관리 공부에 들어가 보면 NSM이란 게이와 바해를 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이가 왜 성관계를 할 거라 생각하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이 뜻이 그런 거예요. NSM이란 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열금치 국가들에서 상당수가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프랑스 지금 저 나라들 중에서 1번 들이란 나라들에 고통적으로 맞춰보십시오. 재미있다고 했죠. 프랑스는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다 맞추면요. 기사님 저희 동생의 이자 한번 주실 거죠? 네 실례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방금 네 이건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나라들은 모든 연구치 국가인데 제가 읽어드린 나라들은 어떤 나라? 동성결혼이 허락된 나라예요. 동성결혼이 인권으로 인정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성결혼이나 공부법이 두근도 통과된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헌혈은 안 된다는 거예요. A.H.에 안 걸리고 B.H.에 안 걸려도 남성각 성관계에 자라는 이유로 헌혈이 금지되어져 있는 나라들 이렇게 많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헌혈전명금지국가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단서가 여기가 생겼습니다. 영국가 네덜란드는요. 그러나 1년간 정죄를 지킨 남성 동성회사와 성관계는 하지 않은 남성 동성회사에 피는 받아준나 근데요. 이런 걸 추정할 겁니까? 그죠? 딱 신경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는요. 지워졌습니다. 작년에. 왜? 이제 1년 제한국가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이 되면 그나마 1년 제한도 사라집니다. 1년 제한이라는 건 내가 8년 전에 남성과 성관계 한 MSN입니다. 그러면은요. 4개월간 정절 지키시고 우리나라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 커트라인이 1년이에요. 우리나라 헌혈군지 카드를 들어가보면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제 헌혈을 하실 때 대충 보지 마시고 그 어떤 질병이 없어도 남자와 일어나는 성관계 한 적이 있습니다. 체크가 되어 버리면 적십자사 피를 안 받아줘요. 물론 양심에 맡깁니다. 그것도.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 말이죠. 제가 알고 지내는 에이저 환자분도 헌혈을 두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헌혈 때 자신이 에이저 걸린 걸 알았다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혈이 금지되어지는 이유를 보더라도 남성 동성애 때문에 또는 그들의 수명이 24년이나 수명의 손해를 본다는 그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이분들의 건강이 굉장히 많은데 손해를 물론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것이지만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일반인과 다른 건강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LGBT의 건강코너와 일반인들의 건강코너가 분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인용하는게 인권보도 무지 어기는 겁니까?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미국 전체의 1차 2차 매동 1차 75%가 남성 동성애의 자유가 굉장히 심각하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문장 그대로를 한국말로 인용해서 제가 클럽을 쓰면 태권보도 조치를 어긴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언론통제국가입니다. 이런 언론통제는요 어떤 정부가 다른 분야에서 만약 하고 있다면요 난리가 나겠죠. 근데 지금 난리가 안나고 있는 이유는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태국은 HIV 재단을 이걸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국 게이의 31%가 이미 AIDS에 걸렸다 굉장히 심각하다 콘돔을 세개는 써라 이게 태국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태국 게이의 31%가 AIDS에 걸렸다는 많은 게이가 세상 지나가는데 한 명이 AIDS에 걸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만 명 중에 한 명 거를 보인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동교를 봤을 때 이것은 도대체 몇 배의 배율을 보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3,000배 이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태국 HIV 재단의 말에서 인용하면 인권보도 조치를 어긴게 됩니다. 미국 진보관리본부는요 미국의 AIDS 발생 신규 발생에 상당 부분 높은 프로테이지가 남성 동생회사로부터 말려났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뜻밖이 또 일본에 은통해 버려진 거야. 그래서 읽어버린 거야. 그래서 막 아무 생각 없이 인용하는 거야. 인권보도 조치에 위배되는 인용을 하게 됩니다. 유행사만 AIDS관리부에 들어가면 이 부분은요. 아주 뭐 처절합니다. 처절해.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뭐 무슨 성소수자의 계급이 나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게이보다 트젠이 낫는데 트젠을 계속 콘놉스다는 말을 못하네 인내전은 AIDS가 많은데 난리가 났어요. 인도에서 게이가 굉장히 많이 AIDS에 걸리는데 트랜스젠더는 그보다 3개가 많이 걸린다고 돼 있어요. 이유도 나와있습니다. 미국 오리엔탈 남성 동성애인자가 백인 남성 동성애인자 왜 AIDS가 덜 걸리는가 나옵니다. 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답이 있어요.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있으면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좀 뭔가 예방조처를 한다든지 뭐 콘놉스다는 말을 먼저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인용하면 그들의 히트를 그대로 인용했기 때문에 인권보도 주칙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엔드 박사는요. 동성애인자들이 6배도 많이 자살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건강보건국은요. 여성 건강보건국에 들어가보면요. 내스비언이 일반 여성보다 3대학에 더 많이 걸린다고 했고 일과 풀프레기넌스 기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안하니까 호르몬 내 10개월의 임신유신 호르몬에 의해서 예방되어질 수 있는 많은 부분에 여성 경제하면 위반 안 된다는 간단한 내용이거든요. 과학입니다. 그리고 임신의 일반 여성과 같은 비율이나 또 다른 성병에 대해서도 많은 감올리를 보이고 있는 성병 이름이 나옵니다. 레즈비언의 경우에 이거 말하면 인권보도 주칙에 위반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언론 동제국가 안에 살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 페이지에 가보십시오. 13개입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 게이블러드 러시아 룰렛 딱 쳐 보세요. 영어로. 게이블러드를 쓰는 것은 러시아 룰렛으로 하자는 손인데 왜 이거를 도네이션 해주고 싶어하는가 그들은 의사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인용하면 나는 인권보도 주칙을 위배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 난 다 인용하고 싶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언론 통제국가 너무 싫어 진짜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 딱히 동성에 반려놨는데 사실은 제대로 말 못하게 만들면 나는 천대부리 기질이 있어가지고 탁 퇴어버려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목적이 없이 이러한 것을 인용하더라도 이것은 통제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10대들이 알까요? 10대들은 10대 특유의 의군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별게 다 불만이잖아요. 전 제가 여자인분도 불만이었어요. 왜? 근육양도 부족한 것 같아. 뭐 집에서도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모든 걸 하면 자기 성불만족이 있대요. 근데 의군이 있는 날에는 막 그런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론 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 10대들이 모르겠네요. 사실 이걸 알게 된다면 참 많이들 댓글로 알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서 하는 말씀은요. 만약에 기사분들이 답의 기사님처럼 용감할 수가 없다면 그 누군가의 입이라도 빌려야 됩니다. 어 저도 성경파서 하나 생각납니다. 어린 아이의 입을 빌려서 진리 선수하고 부끄럽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중된 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정도로 어른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1,191명이 신규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53명이 왜 에이즈에 걸렸는지를 훨씬 타나하게 말해주었고 나머지 40%는 눈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 빼곤 다 성관계로 에이즈 걸렸다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아기는요. 아기라고 말했죠. 아기였어요. 2014년도에 자료니까 2015년도에 발표될 때 이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는 에이즈약을 함부로 먹지 못해요. 에이즈약이란 심장과 간장이 그리고 위장이 튼튼할 때랑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건강기대로 에이즈 환자 12,000명이 발생했고 9,600명이 살아있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 에이즈약 먹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착각합니다. 에이즈약은 모두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낼 수 있는 사람만 먹어요. 여러분 결핵약과 에이즈약은 배약금기예요. 배약금기는 무슨 말이에요? 같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배약 주의와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여러분 고시혈증약 하고 무종약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토로바스타틴 플루코나저를 같이 먹으면 간이 녹아요. 그걸 같이 못 먹게요. 비교안에서 다 잡아냅니다. 이걸 약사가 못 잡아냈고 같은 차방을 줘버렸어요. 그럼 그 약사가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냈는데 그대로 줬는데요? 그래도 처벌이 가능하니까 그게 약사법이에요. 자 그런데 에이즈의 상당 부분의 질병은 결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는 에이즈 환자의 30% 이상이 무슨 합격증으로 돌아가십니까? 부모 중인다고요? 아니요. 결핵이에요. 그러면은 결핵에 걸리게 되면 이분은 결핵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에이즈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 이분도 안치가 잘 안 돼요. 면역력이 다른 분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결결정 아닙니까? 에이즈가 그러니까는 결핵이 무차별적으로 장기에 퍼지게 되는 원인이 제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도저도 못하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환자분들은 굉장히 결핵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핵약과 에이즈약은 배압근기 동시에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핵이 나올 때까지는 결핵약을 먹거나 결핵을 방치하고 피를 토하도 중요할 수도 하나 에이즈약을 먹겠다 한다면 그래서 목숨을 걸고 두 가지를 먹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배압근기이기 때문에 나에게 만약에 그 처방자에게 온다면 저는 거부하겠어요. 원래 처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데 배압근기인 경우는 가능해요.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사실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도 국민건강증진개발 계획서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콘돔 잘 쓰고 에이즈 수건률을 40분까지만 올리면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즈가 컨트롤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관리본부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그러한 행위가 에이즈의 유발 되게 의미인 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도 말고 저희도 말고 딱 미국만큼만 강력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그런 요구를 한 며칠 전에 했더니 거기에 전화받으시는 박모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그렇게 잘하면 미국이 왜 그렇게 이수한 자가 많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이즈 예방은요 질병관리본부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문화가 그저 문화와 법 동성결원이 통과되고 동성애차려 문제 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로 대학끼리 한국 성관계하는 드라마가 79작으로에 걸쳐서 미국에서 전체 방영이 되고 예 예 그러한 것들이 미국이 이렇게 많은 문화적으로 너무 많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진 상황에서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막을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의 퍼짐을 모두 십자가 지을 수 없다.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다. 차별용지법이나 동성애로법 통과 안 된 나라이고 얼마든지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했더니 밥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이 국민건강증진개발계획서 국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것을 볼 수 있듯이 NSM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WHO가 말하는 에이즈 1단계 국가 우리나라 에이즈의 전반적인 발생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인권보조준증을 어긴다는 전혀 전 이걸 교과서에 신어야 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당연히 게시해야 되고요. 에이즈의 날에 모든 유인물을 3월 7일 복원의 날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알려서 아직은 에이즈 환자의 확산을 틀어막아서 막을 수 있는 단계에서 막음으로써 기존의 에이즈에 걸리는 분들이 충분히 에이즈 약값을 궁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될지 지금 더 이상 늘어나면 미국처럼 에이즈 걸린 사람의 3분의 1만이 정말 고급 제대로 된 에이즈 약을 먹고 있다는 비참한 현실이 부러지지 않는 루트인 것 같아요. 아직은 다 우리나라가 전문적으로 에이즈의 값을 드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드릴 수 있으려면 정말로 인권보도준칙은 사라져야 되고 그것이 에이즈 환율을 위한 인권의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